홍환입니다.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. 오늘 또 클래식의 향기가 물씬 날 것 같은데 길병민님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난번에 박규희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씨가 박규희씨가 이제 그쪽에 앉으셨었네요. 그런데 와 거기도 보니까 프로필 경력 이런 거 이제 보여주잖아요. 그런데 거기도 뭐 나갔다 그러면 콩쿨 나갔다 그러면 다 1등이에요.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뭐 아이고 야 길병민님도 뭐 나갔다 그러면 다 그냥 1등이네. 대상이고 세상에. 이제 국제 콩쿨에 나가잖아요. 국제 콩쿨 나가고 그러면은 거기 콩쿨에 이렇게 신청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경쟁이 붙을 거 아니에요.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하고 접수를 합니다. 그러면은 제일 걱정은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후들거릴 것 같은데 그런 떨리는 무대가 있고 안 떨리는 무대가 있고 그래요? 뭐 다 긴장되고 떨리는 무대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접수할 때는 늘 그런 스릴 설레는 마음을 같이 즐기면서 참가했던 것 같고 법무대에 임할 때는 뭐 결과는 정해져 있다.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담담해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제일 처음에 어렸을 때 어렸을 때겠죠. 그때 콩쿠르에 나갔을 때가 몇 살 때쯤이에요? 제가 동요로 노래를 활동을 시작을 해서 아 진짜로? 기억에 남는 콩쿠르에 한 5세? 6세 정도에도 저는 콩쿠르에 했던 것 같아요. 갑자기 그 질문을 들으니까. 오 그래요? 그때가 떠올랐습니다. 아 그렇게 애기 때부터? 네네. 그러면은 뭐 집안에 음악 하시는 분이 있어요? 아 저는 없어요. 없는데도 그렇게 5살 때부터 콩쿠르에 나갔어요? 아 그래도 아 이 녀석 노래를 잘하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내보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부모님께서. 그냥 노래하는 모습을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. 어머님 부모님께서? 네네. 그래서 그런 자리를. 그럼 뭐 명절 때 그러면 뭐 식구들하고 있는데도 하고. 항상 했죠. 항상? 네. 병민이 나와봐라 하면서 제가 항상 서서 노래하고. 그때도 그냥 병민아 나가서 한 번 노래 한 번 해봐 이렇게? 네네. 아 따로 애칭은 없었고요? 뭐 주로 미나. 미나. 미나가 한 곡 뽑아야지. 아 미나가 뽑아야지. 그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이야 미나. 네. 미나 오늘 또 아침장에서 한 번 뽑아야지. 이제 미나 그렇고 하면 안 되지. 아 길병민님 이렇게 풀네임으로 불러야지. 길병민님. 그러면 병민길? 네. 병민길 그렇게 불렸어요. 그러면 그 발음이 되게 어렵겠다. 일단 병자부터 항상 쉬운 발음이 아니어서 미국분들한테는 바이엥, 뿅, 뿅뿅뿅뿅뿅뿅.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냥 길 하고 불러주세요 했더니 길 씨는 또 영문 이름도 있어서 익숙하게 그냥 길 하고 불러주셔가지고 미스터 길 아니면 그냥 길 이렇게 해주셨습니다.